제가 또 어머님 저게 너무 회를 맛있게 해주셔서 제가 또 고기 대접하려고 대접하는 거야? 이제 가시죠 제가 또 고기 대접 하려고 네 이쪽으로 네 가시죠 진짜 오 대박 아 진짜? collie ​ degree?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, 파인애플 같은 재료를 꼬챙에 꽂아가지고 숯불에 부은 브라질 전통요리 중에. 아 여기를 어떻게 찾으셨어요? 그러게. 아 여기가 되게 유명한 집 있더라고요. 여기도 무한리핀입니까? 아유 무슨 무한리핀, 무한리핀. 아 무한리핀은 아니고? 어디 가셨나? 오 브라질 뿐이네. 저 뒤에도 브라질 뿐이야. 브라질 현지인들이 다 운용하는 거예요? 당연하죠. 거제도예요? 그럼 저 안에는 다 브라질 사람이에요. 브라질이라고요? 네. 와 대박. 저 20평만큼은 진짜 브라질인 것 같아요. 메뉴판이 뭐라고요? 메뉴판이 뭐라고요? 메뉴판이 영어로 뭐라고요? 메뉴판이 영어로 뭐라고요? 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가지고. 아무 안 해야 됐네. 똑같은 사람이 있네 여기. 하자님. 근데 여기는 무한리핀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무한리핀. 아 여기 쓰여 있네 여기 쓰여 있어. 엄청 조그맣게. 엄청 조그맣게 쓰여 있네. 무한리필이야? 야. 아 이건 아니지. 대박. 아 발도 안 돼. 거제도에 가서 브라질 식당이 무한리필 집을 찾았다고요? 브라질 무한리필 뒤져보셨어요? 아니 아니야 처음이야. 아니 거제도 브라질 무한리필 하나도 안 맞아.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여. 야 이 무한리필 집은 끝이 없구나. 무한리필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. 진짜 놀라는 거예요. 정말 저거 진짜 제가 저기서 고기 먹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관장님 운동 안 하는 이유로 알겠다.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. 내가 전국에 있는 무한리필 집을 찾으려면. 아니. 시간이 없어 지금. 무한리필 앱을 만들어봐. 대박 날 것 같아. 눈은 많이 나오는구나. 양치승 무한리필 앱. 목이 똑똑이야 차라리. 어머니부터 뭐가 떠오르네. 사업금 두려운다. 장난 아닌데. 엄청 조그맣게 했네. 어우 저기 네. 저도 큰거. 몰랐습니다. 깜짝 놀랐잖아. 졸린들. 졸린이 없죠. 졸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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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면이 왜 나와 여기서? 졸면이 이제. 졸면이 이게. 이 영화. 이게 브라질런 영어인지 모르니까. 말만 하면 아니 불안하더라고. 아유. 아유. 뭐라는지 모르는 게 나와. 쪼면, 쪼면 쪼면? 쪼면? 익스플레니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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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면, 설명 설명, 설명 설명, 설명 쪼면이라는 걸 쪼면이 진짜 We will provide the churrasco to you One by one 계속 한 번씩 We have seven different kinds of churrasco When you cut, when you cut it with a knife Please hold it Okay We have different kind of drinks Drink is a Drink? Many, many, many drinks Drink, dri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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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ney? Drink money? Drink money? Yes Drink money? Drink money? 음료수 돈? 못 먹을게 This money, different Water, water Water, water 10.1초 뭐 말하는데 0.1초도 안 걸렸어 Okay Okay Thank you Please wait five minutes We will provide the food Enjoy your sala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너무 좋다 샐러드 바도 그냥 무료야 저거 다 작살났지 뭐 머리가 머리가 하얘 있어 모랫다고 머리가 하얘 그냥 머리가 아파요 뭔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언어에 대한 이런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솔면? 솔면? 솔면, 익스플레이네이션 느리금더니? 느리금더니? 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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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어떻게 그러면 이거는 관장님이 사주시는 거죠? 아니 당연하지 어머님의 영화제 무조한데 얼마예요? 너희가 조금... 몇 개 비싸졌어? 아 그치 그야? 뭐야? 우와 비싸다 εις né 이 아저씨 3만 6천 원 아 근데 어머니 거의 지금 처음 드시는 거였어, 도라질러 왔어. 진짜요. 아 이거 코로 드시는 거. 아니면 집게. 사용스럽지 않습니까? 브라질에서. 아니 너무 좋대요. 약간 어머님 있어서 약간 이미지 관리하신 거 같은데. 그러네. 아 그런 건 아니고요. 제가 원래 도구를 잘 사용하는 편인데. 도구 사용한 지 얼마 안 됐죠. 원시는 아닌데. 아니 웬일로 잘라 드십니까? 너무 커. 그리고 이런 데서는 열풍들도 있는데 경망스럽잖아요. 이거는 왜 이렇게. 어색해. 아 저 손가락은 너무 오바다 이거 새끼손가락은. 어색한데. 뭐야 누구야 이거. 누구 손이야? 성수 성수. 아 저기 책도 진짜 맛있다. 장갑 끼고? 장갑 끼고. 뜯어먹는 거 아니겠죠? 다 썰어먹는 거. 다 썰어먹는 거. 우아하게. 어? 뭐야? 손을 먹은 거 뭐야. 손을 먹은 거 뭐야. 거의 양손을. 와 이렇게 이렇게 바로 들어갈까죠 이렇게. 아 뭐 이런 거. 아 뭐. 오오. 아 왜. 아 왜. 아 왜. 아 왜. 왜. 이렇게 몰아 댄다고 얼른 끈땅 돈 받을 수 있어서 설명은 그래, 설명은 무조건 대처 껴야되는데 아니 옆에 어머니도 계신데 너로 엄마가 드시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드시는 거를 본능적으로 나온구나 돈 나갈까봐 지금 이게 생각보다 3만원 중반대라서 지금 벌써부터 지금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추가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 싫은 거지 아니 그것도 스트레스지만 저분이, 저 사장님이 오랜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한국에 되게 유명한 음료들 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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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잖아요, 미국 사람이 왜냐면 못 알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너를 몇 벌을 한 거야? 땀까지 놀래 줄 수 있어 노노노노노노노 오, 지금 브라질랜드 드 мон자는 드링킹 궂이자 그래, 서비스내어 네 끝까지 갔었네 진짜 인정한다며 졸여웠어 야 일어나서 아니 감사한 마음은 표현해야죠 고맙다는 말을 길게 설명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예의를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웃겨 브라질랑 사이더 타산이구나 체리만 왼치지 왼치지 오 왼치지 오케이 영 리프 브라질리 체리만 오 체리만 체리만 맥주 아닙니까 체치 맥주 체리만 그런 거 아니야? 야 그건 예사일? 히 콜 유 어? 알았어 알았어 히 콜 모르는 척 하고 있어 전화가 너무 많아 히 콜 유 좋은 상태 전화 끌렸어 전화는 끌렸어 아유 모델이지 아 정말 클리즈 프로리 저희가 코미디를 나가야 돼 이게 모델이니까 더 웃기지도 않냐 이게 비 콜델이? 더 웃겨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안 돼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이 drinks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어머 이 drinks play for him? 게임? 이 drinks play for him? 어머 공원장님 야 이거 처음 하는 사실이네요 무슨 소리야 이게? 게임? 게임? 소주에서 그 어학연수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일했던 데가 외부신들을 가르치는 곳이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화 소통할 정도는 하고 있어요 야 그냥 로봇이 아니야 외국어 기능도 탑재되어 있는 로봇이었어요 네 만능 로봇이에요 만능 로봇 네 물어봐 와 와 대화 소주가 벌크 벌크였던 데지가? 돼지 벌크였던 데지 벌크였던 데지 벌크였던 데? ? 네 벌크 은행 아 동호 원장님이 진짜 보고만 있었네 그냥 직원들의 반응이 재밌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점잖아요, 동웅 원장님이. 말이 없어요. 자, 앞으로 동웅이한테 좀 물어봐라. 원장님 되게 영 잘하시네요. 아, 이거 얹었는데 꽁들렸네. 브라질 바베큐의 특강이죠, 이게. 진짜 맛있겠다. 이런 게 무한 리필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? 저게 무한 리필로 나온다네. 아, 본인이 먹을 만큼 쓰는 거예요, 이렇게? 네. 진짜 많아. 그냥 좀 맛있겠다. 여기 진짜 다 맛있을 것 같아요, 이게. 어머니도 너무 좋으셨겠네요. 네, 어머니 좋아하셨죠. 짜들하고 혼자 가니까 좋죠. 하루 만이라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좋죠. 양반장님이 저런 거 잘하셔. 어머님, 혹시 스테이크 자주 드세요? 밥 먹은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요? 어른을 생각하고 그러는 거는 정말 기득해. 너무 뿌리니까. 아, 네. 제가 좀 더 잘 벌어서 어머니가 뭐 드셔보신 걸 좀 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샐러드 가지러 갈게요. 네. 어? 어? 뭐야? 이것도 판매를 하는 거예요? excuse me, can I try this? I love it. you like it? yes. OK, not properly. 제가 페스티벌 되게 좋아하는데, 브라질에 있는 삼바 페스티벌. 우리나라 사람으로서, 제 바디가 어디 가서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. 엄청 예쁠 것 같아. 관장님. 의상도 입으면 하시고. 브라질 보내주세요. 삼바. 어우, 잘 어울려. 어우, 잘 어울려. 너무 어울려. 야, 삼바 축제 메인 같다. 저 밖의 샤닉인데. 이거 대외 의상 아니에요? 대외 의상. 진짜 잘 어울린다. 잘 어울려. 왜 프린트 일본어 입이 입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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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. 네. 이 캠이 입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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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. 아, 네. 네, 맞아요. 알아서 물을 거 같은데? 그냥 웃어, 그냥. 네. 서로 각자의 말을 하고 있어. 내가 소통이 안 돼서 있어. 각자의 말을. 내가 무한리필집에 오면 밥 먹을 때 머리가 안 아팠는데. 항상 마음 편하셨잖아. 편하셨는데 왜 소화가 안 되냐. 눈으로 보고 했다. 소화 안 된다면서요. 브라질을 깜짝 놀라게 해주자. 코리안 결뱅이. 코리안 결뱅이. 코리안 결뱅이 보여주는 거야. 아, 거기서 내가 하셨네요. 짬바 숙저보다 재밌다는 결뱅이 쇼. 따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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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봉, 따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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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야, 이하. 맛있겠다, 이거. 혀가 나왔다 들어간 것 같지 않아? 여기 막 이끼야, 막 이래 먹으니까. 아, 계략 있지, 계략이. 어우, 이게 대단히 있지. 더 궁금하신 겁니까? 야, 이제 계략인 거 아니야? 어르신들이 그럴까요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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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계략이. 산계략이. 아, 계략이 너무 많아, 지금. 맛있게 드셨어요? 저 사람들의 클릭도 있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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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